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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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좋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누가 보금 16장 약은 청지기 또는 불에 의한 청지기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청지기라는 말 청지기는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 법정 대리인 상당히 뭐? 집사장 뭐? 집사장 더 어렵다. 그래서 청지기가 되려면 똑똑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사업상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주인 대신에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재무담당 이런 사람이 청지기다. 이것부터 아시고 누가 보금 16장에 어떤 청지기와 주인과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고 그리고 이 얘기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무슨 얘기냐 겉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치나 이런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1점부터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주인의 그 재산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 허비한다는 말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재산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투자로 치면 엉뚱한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지기라고 할 때 정지기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청지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들의 삶은 청지기의 삶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목사님들 자기의 가르침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사한 그런 청지기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허비한다는 말은 영원 성경이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영원 성경이 낭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목적하는 대로 이것을 재산을 돈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지금부터 나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는 주인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배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소문이 이 말이 어쩐 말이냐. 네가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가 청지기 사물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주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충 이런 소문을 들었다 하면 그냥 말도 안 하고 뭐 잘라버리고 다른 청지기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의 그 나쁜 소문을 듣고 소문도 소문이지만 소문을 듣고 이 주인은 아마 조사를 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재산을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주인은 자르지 아직도 자르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누구 닮았어요? 이 주인이 예수님은 닮았죠. 뭐 하나 잘못한다고 하나님은 딱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감을 여러분이 여기서 잡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되 주인이 내 직분을 나를 해고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나를 대접을 잘 하겠지. 누구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을 낱낱이 낱낱이 라는 말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라는 뜻이죠. 아마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증서가 있는데 백마를 뒤쬐고 있으면 50마리라고 쓰라. 그래서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에게 빚을 어떻게 반을 탕감을 해 줘버려. 아시겠죠. 50이라 하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 백석입니다. 밀백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이 청지기가 자기의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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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자 이 주인은 정말 특별한 주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주인 같으면 이 진짜 당장 경찰 불러서 체포해서 가라. 그래서 감옥에 전하라.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놈 봐라. 진짜 지혜롭네. 라고 뭐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에요? 도덕 이런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 얘기를 우리 이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도덕적 그런 논리로 보면 성경 얘기는 바보 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뭐라고 해요? 이 친구가 지혜롭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 이 청재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축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 주인은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요? 자기의 재산을 그 돈만 보고 사는 주인은 아니다.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자기의 부,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고 싶은 주인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닮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청재기가 그 주인의 성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인의 성격을 몰랐으면 몰랐으면 만약 주인은 자기 재산으로 남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전혀 생각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 세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비밀리에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인이 알죠? 그 주인이 알고 마음에 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 얘기에 의하면 이 청재기는 뭐가지? 짤렸게 안 짤렸게? 안 짤렸어요. 재미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놈은 짤려야 돼. 짤리고 어디로 가야 돼? 검찰청으로 가야 돼. 감옥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없고 이런 나쁜 놈은 지옥에 보내야 돼. 이런 얘기가 없고 오히려 주인이 지혜롭게 처리하면 여러분, 여러분, 자, 지난 1부 세미나에 서울공대 출신이 다 그렇죠? 공대 출신이 도덕으로 가야 돼. 돈은 안 벌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대안학교를 하고 있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잠깐 여기 졸업식 때 나와서 얘기했죠. 서울공대 나와서 대안학교가 뭐예요? 좀 성격이 비뚤어진 애들을 그냥 몇 명 해가지고 그런 특수 학교를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분은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지기가 돼서 누구에게 나누려고 무엇을 나누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그 청지기들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청직이도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자기의 장례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청직이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좀 힘들지라도 사실은 언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장례를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청직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 지금 이 청직이는 누구에게 덕을 주고 있어요. 빚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유익하게 일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왜? 그 주인은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이 청직이가 주인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을 어떻게 잘 아는 거야.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주인을 잘 섬기다가 이 청직이가 최근에 들어와서 좀 생각이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인을 위하여 일한다기보다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누구에게 덕이 되게 하고 있어?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기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학교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잘 시키겠다. 재단 이사장의 뜻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해? 그 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뭐를 먹어? 뇌물을 먹는다. 그런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의 뜻은 불쌍한 사람을 도우기 위하여 교장을 시켜놨더니 교장선생님이 매물을 먹고 교사를 채용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단 이사장님은 그게 들통이 났을 때 그 교장을 딱 자르지 않고 어떻게 충고를 한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당신이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 교장직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장이 생각을 달리해서 그 재단 이사장이 어떤 분인 줄을 이 교장은 알잖아. 그러니까 그 재단 이사장의 그런 관대하고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100석 그럼 80석 100석 그럼 50석 그게 빚진 사람들이 그렇게 탕감을 받을 때는 누가 탕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에게 뭐가 돌아가? 영광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누구도 좋고 자기도 장례가 보장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를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아주 고약하게 되어버려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주인의 재물을 어떻게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얘기의 목적이 어떻게 완전히 오해되버려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헌 부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적 도덕적 생각에 보금 보금은 도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나쁜 강도라도 평생을 강도로 살아도 예수님을 딱 보고 와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야. 도덕적으로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은혜로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이 청직인은 주인이 은혜로운 분이다 라고 소문이 나도록 일을 했다. 그와 동시에 자기가 잘렸을 경우에도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토로 청직인 노릇 안해볼랍니까? 이게 최고의 일이에요. 직장 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은혜로 구원을 준다. 주인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청직이가 일하는 것을 칭찬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게? 그게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에요. 아무나 천국 가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놈들은 가차없이 잘라야 돼.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계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또 와있냐 하면 바리새인들도 와있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청직이를 절대로 칭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인님이 시킨 대로 주인님께 돈 벌어들여야 이런 정신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님의 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자기 주머니 집으로 자기가 지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종교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바리새인이 되려면 시험을 쳐야 합니다. 시험치고 성경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시험이란 게 뭐예요? 율법 시험이지 그래서 율법 전문가들이요.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보다 뭐를? 율법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 뭔데? 율법이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어저께 배웠잖아요. 그 언약을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언약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이 언약이라면 결국 율법은 무엇이다? 사랑이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언약인 것을 모르고 모든 율법은 명령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의 내용이 뭐냐 이 세대의 아들들 지금 이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고 여기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도덕적으로 나빠 보이는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빛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으로 오해해버린 사람들 율법이 명령이다 율법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은 무엇이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줬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줬지만 그 언약을 깡그리 무엇으로만 생각하는 명령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랑이가 와가지고 강의 들으려고 사랑이가 아니라 일리구나 일리도 귀가 반짝 섰네 빛의 빛의 아들 아들 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보다 이런 청지기 세대들의 아들 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즉 예수님의 그 은혜 가르침에 더 이런 청지기 부류가 더 가깝다 아시겠죠 이 말을 듣고 있는 파리세인들이 어땠을까 김세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결국 그 재물이 너의 재물이 아니고 네가 주인 것을 그렇게 해서도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게 주인의 것을 사용할 지라도 그 재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한다면 그래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 네가 도움을 준 그 사람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라는 해석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천국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복잡해져서 신학자들 간에도 영원한 처소가 뭐를 뜻하는지를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지극히 지극히 그러니까 네가 그 돈을 올바로 벌었던 사기쳐서 벌었던 사기쳐서 벌었다는 것은 불이한 것 어쨌든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준다면 그거는 네가 그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은 결국 그 재물이 네가 어떻게 벌었던 간에 어떻게 네가 그 재물을 벌었던 간에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강도질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게 누구요 그게 인걱정의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들 거 뭐예요 뺏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쓴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강도질 강도질 하는 것을 장려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 재물이 어떻게 지독됐는지 나쁜 방법으로 지독됐을 재물일지라도 쓰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면 그것이 좋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쪽에서 보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도질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순전히 무엇으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한이다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 충성한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네가 나쁜 방법으로 취득한 그 재물을 재물을 방탕한 생활에 쓰는 것보다 술이나 처먹고 그냥 자기 좋을 것만 하는 그런 것 그렇게 돈을 쓰지 않고 그러한 나쁜 방법으로 부푼 돈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그걸로 쓴다면 그것을 불이한 재물에 충성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이한 재물에 충성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 이 말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참된 것으로 참된 것이란 것은 뭐예요 진짜 부 진짜로 부한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부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부해지는 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깊이 깨닫고 그것을 아주 잘 나누는 사람 어떻게 네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지라도 결국 그 돈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는 뜻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엉망으로 돈을 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진짜 영적 부를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인은 부당한 돈으로 그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직인은 앞으로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참된 것은 영적 부 진리로 너희에게 맡기냐 맡길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 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돈에 충성 하라 충성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남의 돈 일지라도 그 사용 목적이 순수하게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라며 남의 돈을 설정 해서 방탄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것이란 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생명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길 리가 없어 그렇죠? 왜? 그것을 줘봐야 뭐예요? 방탄하게 써버릴 테니까 건강을 줘봐야 방탄하게 써버릴 테니까 영적 뭘 줘봐야 제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적 부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천국의 부 영적 부 세속 부 라는 두 주인을 한 사람이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 교회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업도 잘하고 회사가 운영 잘되고 돈도 잘 버는데 그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벌고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교회에다가 왕창 헌금을 해. 그런데 1억을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 비서가 주보에 누구, 얼마, 헌금 이런 거 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1억을 헌금을 탁 했는데 주보에 딱 나온 건 공이 하나 빠졌어. 빚을 찾아가 주고 이네나 저네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사업 돈벌이를 위하여 믿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탁 내놓고 주보에 1억 그러면 천 명, 2천 명, 3천 명 교인들이 전부 어디가 그 사람 믿음이 좋아. 그래서 돈벌이에 자기 돈벌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 자기의 무엇을 위하여 돈벌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세속적인 둘을 전적으로 추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것을 둘 다 동시에 섬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가만 보면 아브라함은 누가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준 자기가 권모 술술을 써서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그 세상적인 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존경을 악 이용해서 자기들 돈 버는데 이용해 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세상의 부를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의 부를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충성된 청직이 노릇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 세상적 부를 추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세상적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 그 청직이 얘기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주인이 그 청직이를 어떻게 칭찬했다.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비웃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는 의롭다. 일반 평신도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의로운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실상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다. 교인들에게는 장로님 참 믿음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참 이 얘기가 길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약! 아이고 어쩌냐 한 건데 그렇지요? 구약 구약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율법과 선지자 그 다음에 시편 시편 얘기는 안해도 돼.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무엇이다? 언약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 구약이 은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엇으로만 백성들에게 가르쳐?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다? 요한의 때까지 다. 요한은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가르쳤냐? 세례요한은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모든 이 율법과 선지자에서 은약한 하나님의 은약한 사랑의 구원 이야기를 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은약한 율법과 선지자의 은약한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구원하러 뭐요? 뭐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율법적인 가르침은 뭐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날의 복음이 예수님을 인하여 전파되어 하나님의 복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날의 복음이 전파되어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예수님이 당기면서 그 문둥병자 그렇죠? 그 중풍병자 그 장님들 그 죄가 많은 세리들 죄인들 당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도 어떻게 사랑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내가 며칠 후면 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선포했죠.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했죠.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어떤 말이에요? 확 뒤집어진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구원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예요? 사람마다 그리로 그리로는 어디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아! 나같은 놈도 어떻게? 저국 가는구나. 그래서 글로 막 몰려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침입하는 이라. 막 자기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 나같은 놈 저 바리새인들 같이 저런 참 거룩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나같은 놈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풍에 걸리고 이렇게 암에 걸리고 이렇게 이래서 우리같은 놈은 천국에 뭐예요? 못 가는 신세구나. 그런데 알고보니까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물론 우리도 뭐예요? 천국 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막 몰려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를 상징하는 거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오.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오. 그래서 막 나도 너도 와! 나같은 산으로 천국 갈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몰려든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리새인들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천국 가기 아주 힘들게 만들어놨었죠. 그래서 율법 얘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그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전공하는 이 율법 이 율법은 완전히 십자가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 율법이 뭐니까? 언약이니까 구원의 언약이니까 구원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어떻게 다 다 모든 언약을 다 이루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루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18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어떤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아내를 버려요. 뭐를 써주고 버려요. 율법대로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해버리고 마음에 드는 새여자. 그게 뭐대로 한다? 율법대로 해.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킨다. 결국 뭐는 없어? 사랑은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한 청지기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바리새 너희들이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을 줬을 때는 그렇게 율법만 지켜버리면 가늠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은 가르쳤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도 가늠합니다. 무럿 버리운 이에게 장가 가는 자도 가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행하고 있는 이 이혼을 가르쳐 너희는 진짜 율법의 정신 너희 사랑 은약 이라는 것을 모른다 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천국 지옥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 비유는 누가 봄 16장 전체가 하나의 비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로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가 청지기처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얼마나 나쁜 영적으로는 전혀 사랑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불이한 청지기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도 바리새인도 아닌 불이한 청지기만도 너희들은 못하다. 오히려 이 청지기가 너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옛날에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네. 막 깨름치게 해서 죽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자꾸 이 얘기를 뭐해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읽어 가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다. 자 이제 질문은 질문 주신 것은 이 시간으로 대답 다 해드렸는데 또 있으시면 여기다 올려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의 불이한 청지기 비유는 돈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선하심과 주인의 그 관대하심 그리고 주인이 욕심쟁이가 아니라는 그 주인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불이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청지기가 자기의 선한 것을 믿어주고 그 믿음으로 주인의 많은 빚진 사람들에게 주인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면에서 정말 주인이 칭찬할 만한 그런 청지기 역할을 한 것이 부족하더라도 100% 순수하지는 않더라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창하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것처럼 보이는 그것보다는 그런 위선적인 의론보다는 그 청지기가 한 일이 훨씬 더 순수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약속하시는 그 은약 사랑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그 생명을 듬뿍 받는 하루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유전자들이 회복되어가는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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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